오늘은 발톱 자를건데 간식 주면 돼 이건 간식 홍보 아니에요 내돈내산이니까 홍보 절대 아니고 일단 간식을 주고 공포에 발톱값 손 옳지 한 번 자르고 간식 주고 자 이거 먹고 있을 때 옳지 잘했어 아냐아냐아냐 이게 보면 이렇게 빗줄 있는 부분에 살짝만 하얀색 부분만 살짝 톡 잘라주면 돼 잘했어 자 앉아 옳지 엎드려 아니야 이거 이거 잘라야 되니까 뒷발 잘라야 돼 그럼 누워 옳지 줄게 이거 뒷발 자르고 응 알았어 이거 좀 길다 어 알았어 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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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또 반 먹고 또 잘라야 돼 뒷발 주제로 빨리 어 아니야 빨리 줄게 이거 다 자르면 줄게 저 발 못 잘랐어 응 이 발이었어 맞았어 움직이면 다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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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발, 한 발 나왔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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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발이면 돼. 이 발만 자르면 끝나. 일로 와봐야 돼. 알았어, 줄게, 그럼 또. 됐어, 이제 또 한 발 자르면 하나 줄게. 내가 안 꾹. 땅콩이는 그래도 다른 개들에 비해서 주인하고 나하고 이제 교감이 좀 많이 되는 아이어서 그렇게 막 알았어, 알았어. 아닌가? 간식 몇 개 먹는 거야. 나머지 두 개 남았어, 일로 와. 빨리 와, 이거 먹으려면 저 두 개 잘라야 돼. 응, 좀만 더. 다 했어, 다 했어. 다 했어, 줄게, 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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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, 다 잘랐다. 끝. 다 잘랐어, 잘했어. 그래서 오늘 발톱을 다 잘랐어요. 짧게. 쇼리야. 쇼리. 또 한 가지 저 팁이 있어요. 이거 그 막 뒤꿈치 미는 건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면 되더라. 쇼리야, 일로 와. 이거야. 발톱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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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면 안 돼. 일로 와. 빨리 와. 이거 발톱 자르는 걸 쇼리는 너무 무서워해서 다 하는 척 하면서 잘라야겠다. 이거 봐, 발톱이 너무 길어. 빨리 이뻐. 발톱이 끼면 다친다고, 너가. 쇼리야. 살짝 피가 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. 이게 혈관때문에 피가 날 수밖에 없어. 얌전히 있었어? 잘했어. 다 잘랐어. 배하고 나서 간식을 하나 주는 거지. 거기서 먹을 거야? 뭐야, 침 그만 흘려. 뭐야, 침 왜 흘려? 발톱 다 잘랐잖아. 또 자를 거야? 또 자를 데가 없는데? 일로 와봐. 여기 발 하나 있다, 못 자른 거. 여보. 응, 잘했어. 조심해. 아유, 잘하네, 닭공이. 알았어, 죽 거야. 죽 거야. 와, 이 엄청난 발톱들. 청소기 돌려야지. 발톱 자르기 끝. 아무거나 사라지 안ager지 안 comes to me. 소화고기 끝. 안참을 먹었을 때. 쪽에서 열리는 거. 안참을 텅을 놀다. 안참을 고렴했다고 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